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립 32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난 3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오직 전도하는 교회로 오직 성교하는 교회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32년간의 여정 속에서 우리 예원의 가족들 또 많은 우리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의 수많은 헌신과 또 기도가 발판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로 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응답 속에는 아마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또 많은 기도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32년의 응답이 발판이 되어서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아침 기도의 시간에 단임 목사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단순히 강서구 그리고 예원이라는 그러한 틀과 그릇을 과감히 깨트리고 이제는 다락방 전도운동과 237나라 보그마를 위해서 새로운 틀과 그릇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오직 여호와의 뜻이며 또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래 여러분들을 언약성취의 주역으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바울에게 주신 성교적 언약과 비전이 담겨있는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3개월 동안 말씀운동을 펼쳤고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 2년 동안 본격적으로 말씀운동을 펼쳤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4등전 19장 10절에 보시면 한 지역과 한 대륙의 영적 흐름과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의 현장과 지역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면 오직 여호와의 뜻인 사천말씀운동과 그리고 237나라 보그마의 시간표가 반드시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이 흥황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해당과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펼쳐서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고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가장 큰 배경과 비밀이 뭐냐면 바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지난 한 주간 우리 46명의 전도자들과 함께 대만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강단 말씀과 또 이번 캠프에 언약이 되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4등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매일매일 주신 기도수첩과 또 캠프 메시지가 성교지에 그리고 캠프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들을 함께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보통 전도하러 가면 현장에 가면 주로 내 열심과 아니면 내 열정으로 아니면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도는 무조건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역사는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전도는 지속적인 전도는 철저하게 말씀 따라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 흐름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성교지는 환경도 문화도 언어도 음식도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간 대만은 이틀 동안 태풍과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나머지 3, 4일은 낮에는 30도가 넘는 무덥고 습한 환경 속에서 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캠프팀들이 흔들리지 않고 성교와 전도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주위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 사단은 환경과 언어와 음식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영적 본질을 놓치도록 성교의 본질을 놓치도록, 전도의 본질을 놓치도록 속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캠프팀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서론과 육신에 속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러한 응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팀들은 지하철과 택시를 이용해서 그 지역에 가는 데만 한 시간 반 걸리고 오는 데 한 시간 반 정작 현장에서는 한 시간도 채 있지 못하는 또 가보니까 산 중톡에 있는 고급 지역이다 보니까 개미 한 마리 없을 만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 속에서 서론에 속지 않고 보이는 환경과 문제에 속지 않고 본질을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없는 거 다 아시고 캠프팀이 이제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와야 되니까 택시 타고 뭐 40분 50분 한 시간씩 가야 되니까 그 속에서 택시 기사를 만나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영접하고 양육받고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도와 성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어디에 속습니까? 본질에 속는 것이 아니라 소론에 속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소론에 다 속아버리게 되는 거죠. 또한 46명이라는 많은 인원들이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배경, 교구도 다르죠. 지역도 다르죠.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 다르죠. 영적 상태 다르죠. 영적 수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품고 섬기고 세워주면서 참된 원리스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 캠프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현장 사역 중심으로 내 지역을 나누어서 사실적인 영접과 영접 이후의 지속 시스템으로 교회와 성교사님에게 연결이 되고 지속할 다락방의 문들이 열려지고 구축되는 응답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강단과 기도수첩과 그 날에 주신 캠프 메시지 속에서 정확한 말씀 송치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캠프팀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그리고 내가 가는 성교지와 현장에 가장 먼저 말씀이 흥황하는 우린 자꾸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우린 누구 만날까? 어디 갈까? 무슨 말을 할까? 우린 거기에 신경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흥황하는 말씀이 사실적으로 성취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과 구원과 지속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 응답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고백과 포럼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말씀이 가장 큰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삶과 현장에 성취, 역사, 흥황하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현장 시스템이 세워져 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이 흥황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로마 2, 3, 7입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에서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한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뒤집는 엄청난 역사를 체험한 뒤에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이란 말은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죠? 에베소의 역사가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당시 로마는 정치, 경제, 군사 전 세계를 정복하고 움직이는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에베소의 역사와 응답에 들뜨고 흥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절대계획인 로마를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충분히 감옥 가지 않고도 풀려날 수 있는데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끝까지 상고를 하게 됩니다. 다메삭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은 바울은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비전 바로 로마 보그마를 위해서 일평생을 달려갔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다 없다 모든 게 잘 된다 잘 안 된다 돈이 있다 없다 자녀들이 잘 된다 잘 못 된다 남편의 상태가 좋다 나쁘다 물론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의 생업과 사역이 분명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라면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라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로마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로마는 과연 있습니까 내 인생이 오직 먹고 사는 것 내 인생이 오직 그냥 잘 사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인생의 로마라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로마는 바로 237나라 보구마입니다 이번에 대만 캠프를 진행하면서 대만 안에도 대만이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저 북쪽에서 저 남쪽까지 버스로 6시간이면 6시간에서 7시간이면 왕복 갈 수 있습니다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대만 안에도 다양한 인종들 대만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대만으로 온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다민족 여자들 그들의 자녀들 TCK들이 문들이 열리고 성교사님과 연결이 되고 이를 보면서 우리가 작은 나라 대만에 가서 성교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237, 세계성교 다민족 TCK 세계보구마의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만은 100% 우상과 귀신 문화의 나라입니다 온통 보이는 건 귀신, 우상, 흑암밖에 없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온 나라가 귀신을 섬기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우상하게 찌들어있는 나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육관의 심각한 질병들 가정가정에 들어가보면 환자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열증 귀신에게 시달리고 가정에 가보니까 형이 자살을 했고 누가 자살을 했고 정신문제 경영자들이 불치, 희귀병 경영자들이 심각하게 늘려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약 마약이 너무나 심각한 현장입니다 이번에도 어떤 한 청년 마약중독자를 만났는데 13살때부터 마약을 손대가지고 부모에게 벌임 받고 가족들에게 벌임 받고 혼자 외롭게 있으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뭐죠? 마약인 거죠 13살때부터 손을 대가지고 20년간 넘게 그렇게 버려진 청년이 복음받고 빛을 얻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이만큼 대만은 어두운 현장입니다 흑암과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하면서 왜 복음만이 답이 되는지 왜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되는지를 현장에서 너무나 사실적으로 절박하게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 듣고 매일 그리스도 들으니까 그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지 불신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박합니다 잡지 않으면 죽어요 잡지 않으면 절대 운명 사주 팔자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요 평생을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곳이 바로 2, 3, 7 나라입니다 오직의 복음과 오직의 그리스도 이 빛을 바라는 캠프를 하면서 사실 하나님은 이 빛을 성교하는 캠프하는 우리 자신들에게 내 인생 가운데 비추게 하셔서 나를 치유하고 내 인생을 치유하고 현장에 말씀 붙잡고 가면서 여러가지 문제와 사건과 그런 것 속에서 나에게 있는 불신함과 그리고 나에게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을 먼저 포기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예틀을 무너뜨리고 세틀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응답들을 우리 캠프팀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캠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교지에 가서 캠프하는 것 같은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캠프하고 내 삶을 캠프하고 그게 바로 성교입니다 이러한 응답들을 성교 현장에서 캠프 현장에 누리면서 마지막 날에는 눈물의 포름과 감격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교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어마어마한 역사응답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로마를 보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소원인 땅 끝인 저 로마를 향해서 가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의 로마가 과연 있습니까 이 시대의 로마는 2, 3, 7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2, 3, 7이라는 것이 막연하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팀 가운데 처음으로 해외 가는 그것도 젊은 청년이 요즘은 해외 가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1년에 몇 번씩 비행기 타고 해외 가고 여행 가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젊은 청년이 이번이 해외 가는 게 처음이래요 비행기를 딱 두 번 탔대 한 번은 제주도 실제 해외 가는 비행기는 이번이 처음 탄 거예요 그러니까 2, 3, 7 그러면 막연할 수 있습니다 난 아직 해외도 안 가봤는데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언어도 잘 안 돼 있고 훈련도 안 받았고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지금 내가 힘들고 우리 가정이 힘든데 무슨 다른 나라 무슨 2, 3, 7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만 캠프하면서 물론 각 팀마다 통역자들이 두 명씩 있었지만 또 그 팀 안에서도 현장에 따라서 또 작은 팀으로 여러 팀으로 나오다 보니까 통역자가 없는 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통역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벙어리죠 벙어리 말 한마디 못합니다 중국어를 근데 성령의 역사는 언어와 모든 사항을 다 뛰어넘어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다 읽고 영접하고 교회로 초청되고 저녁에 교회로 찾아오게 되고 다락방으로 연결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과연 언어의 문제일까요? 과연 환경의 문제일까요? 이미 우리나라에는 240만 명이라는 다민족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와 지역 그리고 직장과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열어서 관심있게 보면 하루에도 다민족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심지어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주말에 다이소에 가보십시오 발산역 다이소에 가보십시오 다민족 바글바글 거립니다 주말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가보십시오 다민족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말을 잘 알아듣고 한국말 잘하는 다민족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편견과 선입견만 버려도 나는 외국인 울렁증이 있고 영어 울렁증이 있고 나는 다른 말 잘 못하고 그런 스스로의 불신앙만 버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숨겨주신 절대제자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로마가 꼭 다민족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의 로마가 꼭 2, 3, 7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인생의 로마가 오늘 내가 가는 그 현장에 그 장소에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불신 영혼 복음 받을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매일 로마를 향해서 달려가는 로마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결국에는 2, 3, 7 나라 복음하에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